계양군은 지난 10월 5일 오후 5시 계양아시아대항공장에서 제24회 계양국민의 날 기념식 및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경축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경로당 회장과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중소기업, 경영협회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민의 다짐 낭독과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 축사, 기탁식, 경축공연, 국민의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열린 가을음악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 윤도현 밴드, 다비치, 오마이걸, 최진희 등이 출연해 2시간여 동안 즐겁고 신명나는 무대를 국민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의 날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흉영색색의 화려한 불꽃 노리를 20분간 가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